어, 보였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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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티어! 우리는 완벽한 아이들 2고에서 전학 온 아이들이야. 우리가 왔다! 우리가 왔다! 우리가 왔다! 소리 질러! 예! 나와요. 하나씩. 하나씩. 안녕. 나는 존재가 프린세스 미연이야. 예쁘지? 예쁘지? 오! 예뻐! 그런데 원래는 더 예뻤어. 원래는 더 예뻤어? 저는 살짝 부었어. 나 오늘 안 부었어. 야! 너네 진짜 부음상은 못 봤지? 아니요. 안녕. 스팸아리카 암 키민이. 안녕, 나는 키민이야. 나는 선장님 수연이야. 반가워. 저는 히체리가 우주델타잖아. 나는 우주까지 안 갈게. 난 지구에서만 텐스타 할게. 나는 지구 텐스타 우기야. 나 진짜 겸손했어. 어? 우기는 기억 못 하시나봐요? 우기도 그때 그런 거로! 우기 취소 많이 했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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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지? 맞지 우기야?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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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사야? 디타 우기! 형이 인권하다. 아직 버 나우기 전이라서 그래.. 우리 쉬 와. 덤벼발라 칸 칸 덤벼발라 칸 칸 affiliate 글쎄퍼스베이비 도주야? 에어컨한 거야? 야 무슨 베이비? 덤벼발라 칸 칸 예, 아싼슈의 보스 베이비. 보스 베이비! 보스 베이비. 보스 베이비 슈화입니다. 슈화! 근데 그동안 사실 아이들 따로따로 이렇게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완전체로 출연한 거 처음이야. 맞아. 첫 타임. 우리 진짜 나오고 싶었어. 맞아. 그치? 왜 그동안 이렇게 다 같이 한 분도 전화 안 왔어? 그니까. 우리가 대답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나오고 싶어. 아이들이 나오려고 그럴 때마다 호동이 그 그 그 자꾸 얼라들 부르지 말아라. 이래서 그동안 못 나왔었어. 호동아 너 때문이냐? 미안해. 미안해. 미연은 그새 마음 바뀌었냐? 맺혀 말해. 근데 미연이랑 호동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봤었어? 되게 유럽 친해 보이네. 친해 봐요. 아이들 노래 아는 거 하나만 불러줘. 원, 투, 쓰리, 포. 다운 디남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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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지? 배워져. 맞아. 근데 호동이 입점되는 춤 배웠었어. 배웠었잖아. 배웠었지? 또 많이 배웠어. 아 맞다. 동동신기. 맞아. 진짜 잘했어. 맞아. 맞아. 아 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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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소개 타임? 아이들 소개 타임. 직접 하나 본데 소개를. 누가 해줄 건데 소개를. 맞아. 원래 막내 가야 돼. 막내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약간 진짜 리더야. 여기가. 실세. 실세 실세. 주아가 생각하는 멤버들의 소개네. 그래. 그럼 육인은 어떤 사람? 육인은 일단 사랑 많이 줘야 되는 아이들. 맞아.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 네. 관심이 많이 필요해. 관종. 하. 관종. 관종 뜻을 알아 육이야? 알아. 와. 진짜 좀 관종인 것 같아. 진짜 잘해. 우리 다 관종이야. 그쵸 그쵸. 다 관종. 그래. 미연 언니가. 내가 봤을 때 공주병 어는 공주야. 아 공주병.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공주병이라고. 어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늘 하고 싶은 말은. 공주병은 공주가 아닌 사람이. 공주인 척 할 때가. 그치 그치. 근데 진짜 공주는 공주병이 있을 수가 없어. 아. 아부지가 왕이셔? 아부지가 왕이셔? 아 왕국이 어디 왕국에서 사는 거야. 어 맞아. 봄인데. 근데 미연이. 진짜 예쁘지 않아? 예뻐. 우리 경훈이의 그게 있거든. 또 촉이. 경훈이 귀가 빨개지다. 빨개지면은. 진짜 미연아. 너 나 좋아해? 안 빨개지면은. 약간 좀 덜해지는 거야. 경훈이 저번에 챌린지 찍었잖아. 어 잠깐만. 누가 찍었어? 나 미연이랑 찍었어. 아 미연이랑 찍었어? 아 같은 장면? 우리 같은 선생님이야. 선생님도? 아니 선생님. 같이 재밌게 했잖아. 미연이랑 어떤 멤버야? 어 미연 언니는. 음. 막내 되고 싶은 언니. 아 막내 되고 싶은 언니. 아 약간 좀 그 어린. 어린이 되고 싶은. 애교도 많은 페링. 애교도 많고. 애교도 많고. 모든 게 다. 귀엽고 화려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생 때부터. 내가 데뷔하면. 꼭 팀의 막내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 쟤가. 아 그럴 수 있지. 몇 살. 몇 살 차인데? 세 살. 막내랑. 맏언니랑 세 살 차이? 우리. 맏내랑 막내랑. 열 대섯 살 차이인가? 우와. 나 막내하고 싶어. 나 막내하고 싶어. 제일 큰. 그럼 민니야. 진짜 미싸. 귀여워. 이거 안 나왔어. 왜? 애교도 많이 놀랐어 지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이랬는데. 실제로 집에서 막내야. 아. 나도. 아 민니도. 막동이구나.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야. 호동이 내 거야. 우와. 소연이. 소연이는 옛날에는 약간 호랑이 느낌이 있었거든. 아 그러고. 지금 메꿍이. 메꿍이. 살찐. 살찐 메꿍이. 이마 메꿍이. 비맛. 살찐 메꿍이. 희망. 소연 언니 어떤 언니야 그러면? 사람들은 멋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완전 파리스마이잖아 무대에서. 근데 이상생활은 좀 바보예요. 바보라고. 이상생활은 바보라고. 세상은 뭐 떨어져요. 휴지만 떨어져요. 아 떨어져요. 덜렁덜렁. 덜렁덜렁. 잘 잃어버려. 맞아. 왜냐면 떨어뜨리는 이유는 손 한번 펴줘봐. 아. 손톱이 저렇게 긴대고 뭘 어떻게 짓는 거야. 이게 잡을 수가 없어. 뭔가 잘 안 돼. 그래. 왜 기네스에 도전하는 거야? 옛날 기네스룩의 손톱. 뭔 손톱이라고? 아니 제가 붙인 거 아니고? 이거 연장했어. 연장? 와 진짜 등만 보고 긁어 달라고. 와 진짜. 시원하겠다. 아니 진짜 시원해. 나이 먹으니까 돈이 계속 간 줄 알았는데. 엄마 많이 외론나 봐. 아 너무 웃겨. 그치? 그럼 슈아는? 슈아는 진짜 너무 많아서. 슈아는 팀에서 막낸데. 맏언니 되게 하고 싶어요. 진짜?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언니들이 막내 눈치 보고. 막내 눈치 보고. 완전 황금 막내 눈치 보고. 근데 슈아가 강아지를 키워. 강아지를 키운데 이름이 하쿠맡아야. 근데 그 강아지를 하쿠맡아라고만 부르지 않고. 약간 강아지를 만나면은. 하쿠! 뭐라! 하쿠! 뭐라! 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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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슈아가 진짜 이렇게. 근데 슈아가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 아! 자! 하쿠랑 맞다가 있어 강아지가 있어.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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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아 그 정도 아닌데. 미연아 안되게. 나 세바다 세바고. 미연아. 나 몰라. 나 어색해 알아. 나 몰라. 지킨뜸이 원거리iat, 은지們 다. 감사합니다.